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최대한 천천히 할테니까 하고싶으신 말씀들 있으면서도 두마디 실정도 하시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복사일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. 사랑해. 오늘 사인에 생각보다 침칭해집니다. 또 일찍한 날이 될 것 같아요. 네? 토끼 모자. 토끼 모자 한 번 써주세요. 지금은 너무 많이 찍힐 것 같고. 아직 직접 넣어줄게요. 토끼 모자. 멋있다. 귀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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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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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인에 오신 여러분들은 흥분한 것 같아요. 가지는 유명 모자를 쓰게 될 것 같아요. 여기 가서 영상으로 올리지 마세요. 그래요. 아무튼 톡톡 쎄서 돌아가세요. 귀여워요. 이제 곧 드라마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? 제목이야? 비밀이에요. 아니요. 제목 아재라서 아직. 제가 여기서 발사를 해봤자. 채널. 채널은 모르겠어요. 아직. 사전 제작이에요? 네. 사전 제작일 것 같아요. 게이 역할을 맡게 볼게요. 게이인 척을 하는 거예요. 척이요? 네. 잘 어울릴 것 같아. 마이크로 좀 뗄까요? 목소리가 울린다고요? 아 목소리가 울린다고요? 월드투어는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세 번도 나올 것 같아요. 월드투어에 맞춰서 좀 신나는 노래로 준비를 해드릴게요. 퓨알라우드 한국보다는 좀 편곡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듣기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문제는 이제 드라마 끝나고 앨범 수출이나 해야 되는데 드라마 확인 전에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빠르신 대로 월드투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가장 이색적이었던 분은 몽골에서 오신 팬여름인 거라고요. 엄청 생소한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저를 모아주셔서 먼게 도와주신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월드투어를 통해서 그런 곳까지 다 다 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거기서 감사드리고요. 들어가시는 분도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매일 매일 봐요. hey 행복하자 무 LIVE productions aczego 농닮한테 해 maximize 생각나는 감사합니다 무슨 crit has 합니다. 엔 초점 말 dead Ș hugs